헬로우 타이완 저는 도시남녀의 사랑법에서 솔직하고 열정 넘치는 건축가 박재원 역을 연기하고 있는 지창욱입니다 저는 다이나믹한 성격을 지닌 프리랜서 마케터 이윤호 역의 김지원입니다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훌쩍 떠나버린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영화 같은 사랑과 도시 속 현실의 리얼한 삶과 연애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